오늘의 게임은 Escape the Evil Baby OB라고 악마의 아기를 피해 탈출하라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딜까요?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You can go on in and...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라는데요? 뭐야? 아기... 어 뭐야? 벤츠를 통해서 탈출하라는데요? 빨리? 아기가 악마래요. 넌 반드시 탈출해야 해. 뭐야? 아니 쟤가 어떻게 태어나? 아니 문도 못 지나가는데... 뭐야? 간호사가 더 수상한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몬트도 없어. 소름 끼쳐. 뭔가 저기 그늘진 이유가 있었어. 일단 통과합시다. 이거 아기 그... 그... 뭐라고 해야 돼? 아기 침대 같아요? 통과합시다. 게스트 있고... 아기 침대를 타가지고... 가라앉... 그거 같네요. 오! 오! 하에 빠졌어. 근데 물에... 물에는 빠져 괜찮지 않나? 이게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어떻게 알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절묘하게... 오프닝 할 때마다 오시지? 신기하구먼. 아! 갑시다. 왜 뾰족뾰족한 게 있는 거죠? 이 병원은 대체... 여기 산부인과죠? 산부인과... 이... 여기는 대체 뭐가... 아니... 저 병이 이렇게 크니까 애가 그렇게 크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얘 어떻게... 아우... 호우! 갑시다. 어 뭐야... 아유 마이 마미... 오 귀엽다. 근데 애가 팔다리가 없네요? 제 엄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기가... 근데 로블록스 그... 애기 키우는... 타이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거든요? 근데... 베이비... 볼미트? 러스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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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네? 오우! 오우! 오 더러워! 로블록스 애기 키우는 타이쿤이 있는데 거기서도 애기가... 그냥 팔다리가 없는 동그라미라더라고요. 근데 좀 귀엽긴 해요. ㅋㅋㅋㅋ 아니... 이걸... 썩은 거 잘 표현했네. 갑시다. 탈출하십시다. 어? 어떻게 된 병원이야? 레이저. 오 근데... 확실히... 가방이 없으니까... 안 걸리네요? 그쵸 여러분? 아... 걸리네? 애벌레 같은 옷... 아! 그렇구나! 포대기! 그러네요. 애기들은 포대기에 쌓였으니까 팔다리가 안 보이는 거... 그걸 표현한 거구나! 오우! 그렇게 했네요? 쩔었다! 궁금증 해결! 쩔었다 쩔었다! 왜 그걸 생각 못했지? She didn't wake up the baby up. 아기... 아기를 깨우지 않게 조심히 가라네요? 어? 자고 있나봐요. 어? 떨어지면 먹히는 건가? 하... 아니겠지? 아! 이거 어떻게 하죠? 난 죽은 목숨인가? 난 애기를 깨운 건가 지금? 일단 죽으러... 아니 아까 떨어질 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돌... 돌에 부닥치는 소리? 놀래라... 호! 근데 안 깨네요? 숙면했나봐요. 숙면! 오우! 장난감인 거 같아요? 뭐야? 어? 뭐야? 약간 그거 같은? 그... 아니네? 프레디 생각나는데... 아니네요? 갑시다! 좀 귀엽다. 펭귄도 있네? 펭귄하고 뭐야? 펭귄하고 뭐야? 베이비... 샤랄... 라디오... 액티브... 라디오 액티브... 라디오 액티브가 뭐죠? 라디오 액티브가 뭐죠? 아 프레디 맞아요? 아까 컵케이크가? 컵케이크가 있었어요? 일단 주사 바늘이 이렇게 큰데... 이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지지? 얘 어떻게... 뭐야? 그래비아ード... 오오...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진짜... 진짜 악마 애기인가봐... 어머... 액티브... 액티브는 방사능이라고요? 방사능?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시청자가 있는게 좋네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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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않겠어... 간다... 요... 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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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약병? 분유통? 약병? 점프하기 너무 힘들구먼... 요... 요...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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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입으세요... 빨리빨리 가세요... 빨리빨리 가시란 말입니다... 오... 주방인가 보네요... 그러면 분유통 맞겠네... 그쵸... 주방이 있으니까... 분유통이겠죠... 토이지... 오... 이게 그거라고요? 프레디? 아 이게 커키이기네... 그러네요... 근데 쟤 펭귄 같은데... 이거는... 카메라를 돌려서... 진짜를 확인하면 됩니다... 파랑색... 아니네요... 초록색... 아니네요... 초록색... 아니네요... 빨간색만 정답인가? 그러네... 빨간색만 정답이네요... 시청자분이 막 재촉하셔... 근데... 부딪치면은... 죽을까봐... 먼저 좀 앞으로 가시는게... 편하거든요... 오... 뭐 이런... 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게 약간... 타이밍이 맞춰서 점프를 눌러내는 것 같은데... 정말 밟고 가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아니... 오... 됐다... 자... 제발... 오보... 고리... 성공했습니다... 오 뭐야... 안녕하세요... 적지를 타고... 일로가서... 점프해서... 아... 왜이래... 왜이래... 왜 점프가 안돼... 어디다... 여기로 바로 넘어 되지 않을까요? 도전! 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도전! 비키세요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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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호우... 쩔었다 쩔었다... 지름길 쩔었다... 요! 아... 그냥 정상적으로 가겠습니다... 정석이 이거겠죠? 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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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 여기서 더 죽으면 욕먹을거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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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또또... 아휴... 줄만 가면은... 껴가지고... 됐다... 됐다! 거의 다 왔어! 왔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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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니 관라먹으셨잖아? 아니...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미우시면 어떡해요 여기는 뭐 한마디일까요 음식물 쓰레기방 점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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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는거 많이 본거 같다구요 저도요 많이 죽었는데요 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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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됐어 됐어 이제 조심스럽게 점프를 슬금슬금 하면서 안전방으로 갑시다 답답하지만 참으세요 됐어 아 통과 악마의 장난감에서 벗어나라네요 근데 어디로 아 일로가 아니 보상한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데 갑시다 어쨌든 가라니까 아 가라니까 간다 17스테이지네요 지금 가라니까 간다 왔다 뭐야 여기도 길이 있네 내려가라는거겠죠 아 재밌는데 미끄럼틀 타는 기분 됐다 통과 이건 뭘까요 검은색일까요 흰색일까요 흰색 검정색이네요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나는 흰색이 더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만 it's time to battle evil baby good luck friend 뭐야 악마의 악마의 아기랑 싸우래요 싸울 시간이라는데요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우란 말이오 먼저 죽으셨어 난 가겠소 안 돼 안 돼 아니 저걸 죽다니 그냥 감으로 피해야돼 저기 이만 피우면 돼 지금이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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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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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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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뭐야 깬건가요 탈출할 수 있는건가요 탈출이네 클리어 탈출할 수 있는건가요 탈출할 수 있는건가요 탈출할 수 있는건가요 탈출할 수 있는건가요 탈출할 수 있는건가요